시작하겠습니다. 도전! 몸 안 푸셔도 되시겠어요? 어차피 안풀려서... 어차피 안풀려서 그냥 던져야 할 것 같아요. 도전하겠습니다. 자, 이태성씨 두 번째 미션!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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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! 도전! 저기서 포토로 공략하시면... 믿었다! 도전하겠습니다. 도전!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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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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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? 우와! 우와! 5분이 됐어! 와! 와! 라임까지! 와! 라임도 좋아! 와! 와! 예외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공략을 했는데 공략보다 많이 알려졌네요. 네! 우와! 멋있다! 이게 골프태로 추시는 것보다 맞아요! 피칭인 줄 알았어! 피칭! 피칭 탄도로 갔어요! 엄청난 결과 두 분이 나왔습니다. 네! 저희는 이제 그린 옆으로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. 이태성씨가 이어서 바로 이제 퍼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우리 지승훈 프로 지금 같이 라인을 보고 오셨잖아요. 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여기서 봤을 때는 경사가 좀 심해 보였는데 막상 보니까 경사는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고요. 우측을 좀 많이 보고 약간 태우는 퍼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오! 오! 약간 좀 애매한데? 애매한데요? 약간 애매한데요? 일단 마크! 어! 일단 마크! 일단 마크! 네! 오! 1.5m? 오! 딱 1.5m 될 것 같아요! 네? 딱 1.5m 될 것 같아요! 아! 딱 1.5m 될 것 같아요! 아! 딱 1.5m 될 것 같아요! 아! 줄자 좀 갖다 주세요! 어! 일단 마크 해주세요! 일단 마크 해주시고! 네! 우리 임창윤에서 바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! 일단 임창윤씨 지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이잖아요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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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약간 내리막성 좀 슬라이스 브레이크라서 조금 아주 쉽지는 않아요!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붙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! 그렇죠! 붙이는 거니까! 넣으실 수 있어요! 그러니까요! 투수분들이 손에 감각이 좋아서! 맞아요! 퍼터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어요! 자! 임창윤씨의 찬스 미션! 퍼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! 뭐야!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오~! 오~~ 오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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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일단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! 뭐 유관상으로 봤을 때는... 1m 안쪽인 것 같고요. 이제 이태성씨는 거리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서 직접 거리를 좀 확인을 해볼까요?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슬아슬한데? 아슬아슬한데? 확실하게 봐야 돼. 자 갑니다. 아 이제 공같으면 안 돼. 정말 돼. 딱 맞아, 딱 맞아. 정확히 150. 149.8 정도에 들어왔어요. 아 그럼요 진짜. 149.8. 성공. 한 59. 8.5. 오케이 그리겠다. 오케이. 성공 인정입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 스타팀은 찬스를 2장을 획득하게 됐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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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